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일 목요일 셀트리언 삼행제와 바이오준 닥트케이가 챔진다.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은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시황 참고를 하시고요. 수급이 최악이었습니다. 거래소에서 개인이 3740억 사구요 코스닥에서 1446억 사구요. 선물을 6882개약 매수를 했습니다. 콜옵션도 50억 정도 사다가 40억 규모로 줄이긴 했으나 자 중국의 관세 도매기겠다는 트럼프의 발언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수급이 꼬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외국인이 팔고 싶은데 개인이 안사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장이 안좋으면 그죠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는데도 최대규모로 샀어요. 그죠 그러면 내일도 주가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일단 모습인데 자 조심스럽게 아 선물을 13000개약 가까이 팔은 적이 몇번 없거든요 챙겨보면 1월 20... 1월 22일입니까 잠깐만요 자 더 가야됩니다 이거 여기입니다 여기 1월 22일날 13000개약 정도 외국인이 매도했어요 그런데 여러가지 정황을 보고 오늘처럼 앞에 13000개약 파란 날을 보니까 그 다음에 반등 했더라구요 그래서 내일도 한번 이렇게 강하게 틀어내고 한번 가면 좋겠다는 바람까지 하나 아 얹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야 낙폭이 좀 있네요 다우존스 마이너스 0.67% 하락이구요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0.77% 하락입니다 자 일단 장 개장은 안했습니다만 선물로 대략 볼 수 있거든요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아 원복이 좀 큽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지금 우리나라 시장 한번 한번 볼까요 야간선물시장 자 기관이 사주고 있고 외국인이 163개약 매도 자 마이너스 0.17% 더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낙폭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좀 되네요 자 그래서 닥터케이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콜옵션 개인이 이렇게 사면 절대로 주식 지수 올라가지 않는다 밑으로 내리 꼽히거든요 그죠 아까 장중에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아 푸드옵션은 대박이 났구요 여기 보시면 푸드옵션이 크게 하면 되요 크게 왜 이렇죠 보이시죠 푸드옵션 300% 나고 이랬어요 3배 났다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콜옵션은 거의 뭐 60% 70% 이상 박살이 났습니다 그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옵션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때에서 대박이 납니다 누구나 올라갈 것 같은 이런 모양에서는 콜옵션 대박이 없구요 올라갈 것처럼 보이는데 밑으로 갑자기 깨지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푸드옵션 대박이 난 거죠 꼭 뭐 대박을 노리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액 자산가일수록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액으로 가지고 있는 분일수록 하방 해징이 꼭 필요하다 선물이나 옵션으로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사님 어서오세요 셀트링 삼행지 안하려고 그랬는데 안하면 걔네들 좋은거 아닙니까 그죠 선량한 저희 구독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제가 아깐 좀 열받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개들 어차피 헛소리하는 애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귀막을 끄고 저희 구독자를 위해서는 제가 해야 되겠다 다시 생각해서 방송 열었습니다 자 그럼 셀트리온 삼행제 체크해보죠 셀트리온 삼행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세 개 다 가지고 있다면 세 종목 다 가지고 있다면 포트폴리오 상으로 별로 안 좋으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은 적당히 청산하시고 셀트리온을 집중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시점에서 시청자가 질문 주셨는데 좀 뜨문뜨문 제가 좀 망설이긴 했습니다만 100주도 사고 싶다 했었기 때문에 한 10주는 살 수 있겠다 했는데 장 마감 무렵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갔을 수도 있죠 일단 그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 추세 다시 돌려내면 살 수 있는데 좀 빨라요 사실은 왜냐면 한 3일 정도 올랐기 때문에 하루 조정 가지고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일 정도까지도 지금과 비슷한 모양으로 적당히 조정 받으면 이제 서서히 매수하면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보유 중이고 28만 8천원인가 6천원 정도에 가지고 계시고 100주 정도 더 추가하고 싶다 해서 더 나는 모습 보고 한 10주 정도는 사보는 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장막판에 말씀드렸어요 외국인 매수세 들고 있습니다 현재 그죠? 지금 매수세 들어왔죠 외국인이 사주고 있다 셀트리온은 미국의 특허분쟁 말끔하게 해소됨으로 해서 다시 반등 시도는 오고 갔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도 외국인이 좀 두르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모양은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겹치기 싫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낙폭이 더 심하고 일단 저항이 더 두터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셀트리온으로 나중에 집중하시자 그런 말씀 그대로 유효하게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약해요 그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면 자 여기 깨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제 저항권으로 40만한테 강력한 저항권으로 역할을 할 겁니다 40만 넘어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40만의 임금까지 만약에 반등 시도 나오면 아 비중축소 내지는 손절해버리는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단 여러분이 하시고요 36만원대 깨지면 밑으로 더 열렸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HLB 저항권에서 강하게 밀려요 그죠? 6%대 접근하면 별로 안 좋겠죠 실라젠 아래꼬리 달다가 다시 조금 들어 올렸고요 여전히 20일에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처셀은 말할 거 없습니다 주가 조작한 회사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빨리빨리 던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던졌어요 60% 안 두드려 맞았어요 내일이라도 하루 빨리 정리하는게 좋지 않을까 저점 안 깨지면 다행이나 저점 또 깨지면 5000원까지도 열려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이오즈들 좀 더 체크해 보자면 메디톡스도 상승 그러니까 반등 시도 나오다가 장이 안 좋으니까 60일에서 저항 받는 모습이고요 바이오로매드도 반등 시도 나오다가 장이 안 좋으니까 세게 밀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크게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탁트케이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들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상하더라구요 제가 집에서 그냥 켜 놓고 나가서 그렇습니다 여기 상단에 있는 종목들 코스닥 종목은 관심 좀 가지자 SK 모트리얼 양호하구요 시장 그렇게 빠지는데 양호해요 다 그죠 이런 종목들 눌림목 줄 때 잘 접근하면 괜찮을 거다 생각합니다 한 여섯 종목 보이죠 그게다가 카페24 라든지 여러가지 종목들 적당하게 관심있게 보시다가 매수타이밍 나오면 접근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여러가지 종목들 새롭게 발굴하는 것도 좋겠지만 각자의 관심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관심종목군이 이렇습니다 한 40종목 토탈 코스닥과 코스피의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추려낸 종목 한 40종목 안에서만 매매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죠 딴 것도 접근하면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아 힘이 들고 제가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해외선물입니다 해외선물 주식을 한 주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할애를 많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타이밍 나오는 종목들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또 중장기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또 짧게 짧게 치고 빠지는 스윙트레이딩 내지는 하루에 짧은 단타도 치는 그런 여러가지 기법을 구사할 때 안정적인 펀더멘탈이 안정적인 시총 상위종목과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해야만 위험관리가 더 잘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티렘 삼행제와 바이오주 닥트K가 책임진다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시는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계속 이어나가는 방송들 종목 상담 하려고 하니까요 민조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것 있으시면 올려보십시오 종목 상담도 좋고 1대1에 가까운 방송 레슨 방송 하려고 합니다 티처 규이아 혜림님도 오셨고 혜림님이 지금 셀트리언 헬스케어 아직 안 던진거 맞죠? 그쵸? 혜림님 혜림님 하아 참 혜림님 이런거 이런거 깨질 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쵸? 진짜 안 돼 미치겠어 진짜 코롱 코롱 인더스트리 맞아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안그러면 잘 몰라요 저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여러분들보다 모르는 종목 더 많아요 혜림님은 지금 10만 7천원이잖아 여기 그쵸? 번전 꼭 올 때까지 버티지 말고 만약에 반등 시도 강하게 나와가지고 10만 10만원이나 8만 9천원이나 여기 10만원권 오면 일단 청산하세요 일단 청산하시고 다시 다음 기회 노리면 돼 꼭 이 셀트리언 헬스케어 아니라도 무슨 말인지 알죠? 물려있는 한 달 동안에 기회비용도 생각해야 된다니까 손실도 손실이지만 다행히 크게 빠졌는데 반등도 제법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세게 치고 가면 상관없는데 아마 여기 좀 장관일 겁니다 9만 8천원과 10만원 사이 뚫고 가기 힘들어 보여 그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적당히 청산하고 손질을 해야 되겠죠 아깝겠지만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강현우 강현우 현우님 이게 무슨 말이죠? 하하하 방송은 셀테린 삼행제 방송 끊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죠. 닥터케이였습니다. 내 네 눈딱, I'm 닥터케이야.